안녕하세요 박쌤 입니다 자 오늘 2023년 4월 7일 이 두 분이 결혼식을 올렸죠 자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졌죠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의 궁합을 풀어 올게요 전에 각자 사주풀이도 올렸는데 거기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4사주 하나만 하나의 8글자가 있죠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힘듭니다 자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게 16글자를 이제 조합을 해서 살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너무 16글자를 섞어서 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약간 독립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이게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사주 궁합풀이를 옛날과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대 상황이 또 위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자 이 사주는 이다인씨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굉장히 내가 예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밑에 편간이란 것은 옛날부터 호랑이라고 하죠 아주 아찔한 그런 직장 상사를 얘기하고 그럽니다 이 바라 부부 배우자 자리에 이 편간이 있으니까 내 얼목이 또 신약하고요 이 밑에 여기도 없고 엄마 자리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나 혼자 입니다 이거는 자식 자리니까 아직 자식은 태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자식 자리는 나를 뒷받침 해주기에는 힘이 미약합니다 자 일단 이 분은 예민한 존재입니다 자 내가 심각해야 조금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분 옆에 얼경합으로 묶여 있어요 이 천간합은 부부합이라죠 자 그래서 이 간은 남편이지 이 직장으로 크게 세상을 위해서 쓸 그런 간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간이죠 자 그리고 이 분 특징적인 게 이 신유술 이 방합을 이루고 있어요 자 방합은 이기죠 가을에 신유술 세자가 다 있어야만이 이 방합입니다 이 방합은 결속력은 굉장히 강해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힘은 3합에 비해서는 힘은 약하죠 자 이 방합에서 투출된 이 글자로 먹고 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은 남편 덕으로 먹고 산다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임이 참 좋은 글자죠 이게 하초한테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물이지만 임 입장에서 보면은 이 큰 물은 감옥을 키워야 되는데 작은 하초 화분에 물 주는 격입니다 그렇지만 이 을목 입장에서는 좋죠 그리고 이 관이 만들어내는 사랑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인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이 나를 이렇게 근거목 하는 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간인상생으로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임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분은 남성분 이성기 사주입니다 임술일주는 이게 마지막이죠 이 천간에서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양간에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은관에서 마지막이고요 술도 마찬가지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회 양간에서 술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임술일주가 양간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마무리를 잘 한다 말 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말입니다 자 이런 분은 사업을 잘 하시죠 자 그리고 이 분한테는 이 병화가 있어요 이 임수와 병화는 아주 좋은 조합이죠 이 광희상령이라 해서 이 호수 위에 떤 이 해 고위식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분은 이게 병신함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화가 이 화생토 해 갖고 재생관 이 관을 갖다가 살리 주는 역할을 하면은 큰 이 술 축이 관이잖아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분은 재극인 해 갖고 이 머리를 써서 돈 버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병신함으로 묶여서 묶였죠 그러니까 재생관 이 관을 살리 주는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장은 관은 두 개 있지만 좀 직장 생활 하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겠죠 재극인 해 갖고 관의 사랑을 인수를 받아 내가 그걸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 편재 병화는 이 분한테 부인이죠 임수와 부인은 아주 조합이 좋습니다 이 분 부인의 덕을 톡톡히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 요운에 살고 계시거든요 이 상관을이 들어옵니다 이 식상상관이란 것은 이 제성을 낳는 그런 글자죠 식생제 그러니까 이게 이 부인을 사랑하는 그런 남편의 사랑 행위입니다 행위 자 이 남자들은 요 식상이 들어올 때 이 결혼을 하죠 이 제성을 이 사랑을 취하는 그런 사랑의 제스처니까 그랬죠 자 이 분은 이다의 여성분 사주인데요 이 여성분은 요 인이 들어와야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죠 이 관이 만들어내는 남편이 만들어내는 인수가 남편의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이 분 지금 대원의 요 한 60살까지 이 목도 화에서 가거든요 이 식상이 강합니다 이 식상은 남편 관을 극해 주죠 근데 하극검으로 극해 주는데 이 분은 워낙 이 금이 강하기 때문에 이 조금 극해 주야 이 마네스 병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극해 주야 이게 정상으로 들어옵니다 좋다 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금이 많을 때에는 이 신유술은 이 경금으로 변하거든요 양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신유술 가을은 이 경금이 많은 경우에는 이 불이 많이 와야 이때 큰 돈을 봅니다 이분도요 남성 이성기 이분도 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분 한때나 화가 제성이니까 제극인도 있고 이 부인 덕분으로 많은 돈을 버시겠습니다 이분 여성 이다의 이다인씨 사주인데요 이 사유축 아 신유술로 묶여 있죠 이 배우자 자리가 이 독자적으로 행동 못 한단 말입니다 다 함께 집안으로 행동하고요 이분도 그렇습니다 이 배우자 자리가 그렇게 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 축술미 축술 이 형이죠 형도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어찌 보면은 이 두분 사주가 독흥합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개별적인 이 배우자 자리와 배우자 자리에 이 관계가 아니고요 이 단체로 움직이니까 이 합이니까 자 내 개별적으로 이 독자적으로 이 못 움직이죠 이 글자도 그렇고요 이 직업 자리죠 내 배우자 자리죠 직업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행동하니까 이 두 분이 어 해로를 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60살 까지만 이 해로를 하면은 거의 이후에는 막 크게 뭐 헤어지도 괜찮고 뭐 살아도 괜찮고 뭐 그런 관계거든요 요 때가 제일 중요하죠 자식 낳고 이 살 때가요 자 그러니까 육시 이후는 그렇게 크게 궁합의 영향을 안 받는다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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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